여름이랑 겨울 중에 그래도 좀 뭐 굳이 구르라 하면 겨울이 좀 더 좋은거 같긴합니다 아 살짝 아 엽기전략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요즘 워낙 게임이 좀 빡세다보니까 네 고양이 지금 3마리입니다 3마리 반송스련 청년들니 조유진님 이재교니 아우 많은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터웨이님 고맙습니다 암 량읍 신대부적 근처 암 량읍 들어봤는데 캠핑은 가본적이 없습니다 얼마전에 저 차박하는거 이제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뭐 약간 그런 차박 캠핑하기 좋은데 많다면서 한번 다녀봐라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구요 니 요새 차박하나 이랬니까 어디서 추박고 못한다 날 좀 이제 풀리면은 할거라면서 말하더라 아 돼지국밥이랑 순댓국이야? 돼지국밥이랑 순댓국이야? 돼지국밥 좋아하지 밥 밥은 뭐 잘먹고 된김 아바타2 안그래도 아이맥스나 야크톨벨트머스 해가지고 바쁠생각이 3배로 안핍니다 3배로 안핍니다 현재 최대 한방에 한 100킬 정도 한게 거의 맥시멈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크 한번 쓰면 되겠다 진라면 대 신라면 신라면을 택탁하고 있습니다 나초쿠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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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크를 준비하도록까지 초반도 가냐구요? 저는 거의 초반을 거의 다른 스타일이죠 플로브운전좀하네 마어이 플로브운전좀하네 마어이 플로브운전좀하네 마어이 어허아 펩시 대 콜라 어허아 아어어 코카콜라가겠습니다 제가 젊어진다고요? 저 이제 저 한마리 흰머리가 하라시 낙시 하겠어요 나중에 팩팩 델트 컨트롤이 좀 차시를 했나본데요 8,7년생인데 형이라 불러도 되냐구요? 그렇게 하세요 저도 참고로 8,7년생 예전에 가르보나라라는 아이디를 쓰는 아프리카 시청자분이 계셨는데 항상 오시면 행님 행님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대구 정모 했는데 그분이 왔어 저보다 10살 더 많으셨던거 같은데 제가 왜 항상 형님 형님이라고 하셨냐면서 이러니까 내가 나보다 스타 잘하면 형님으로 모신다면서 아 이랍니다 다크 좋아해요 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견준비 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견준비 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견준비 갑니다 아 송인규님 2,000원 감상적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 근데 인피신 29 짱그럽다 이런 저는 이제 잔여 계획이 이제 뭐 2명에서 3명 요새는 외동으로 이제 뭐 1명으로 이제 좀 만족하는 부부들도 많긴 하더라구요 제 주위에는 거의 다 근데 거의 다 2명 이상인거 같네 친구들은 다 2명 이상 20살 때 그 결혼해가지고 그 애 낳아가지고 이제 그 애 가져가지고 이제 결혼한 고등학교 친구 딸내미가 지금 올해 17이네 저 변제를 제가 투셔틀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벌은 요 언덕베인 위에 어허 아 초야 성깔 진짜 제 그 조카가 있거든요 저 누나가 저 한 명 있는데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제가 책가방을 사줬는데 원래 책가방이 그렇게 비싸나 책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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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만원인가 그렇던데요 이쁘잖아요 생긴 했더라 책가방이랑 그 들고 다니는 실내와 가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나온다 메로나니 5천원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칸골 칸골 아 그것도 인기가 많다더라구요 근데 그 폴로 랄프로렌 김에 저 김에 신세계백화점 가가지고 지금 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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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열중 피카소 소 소 솟 솟 밀어넣어줘 아 까비 오 밀어넣었다 자 일꾼이 피했는데 스톰 속으로 피하면서 올킬을 당해버렸죠 셀프 올킬 야 그것도 좋은데요 저그 한번 타러주고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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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치 더워 자 악한 폭드로 받으러 가구요 서주님이 반갑습니다 아 예 채팅 지금 게임 화면에는 채팅 안보여도 제가 채팅 다 보고 있습니다 채팅을 없앤 이유는 그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요 일단 들어오면 노무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추잡스러운 그런 채팅을 많이 해가지고 화면 안보이게 하니까 또 잘 안오네 어 선생님 왜 배신하나요 뭐야 오 팀 잠깐만 지금 배신 때렸는데 어쩌야들어 이거 나도 배신해야되나 나 배신해야되나 어떻게냐라 나 배신해야되나 어떻게냐라 오와 저러고 나갔어 놀이 나 배신해야되나 나 배신해야되나 나 배신해 나 배신해야되나 네 코단림 끝까지고 거기는 돌아야지 저게 저게 영신이 아니지 저게 네 아 서주님이 그분이네요 그 김채은인가 어 아 바로 자를게요 왠지 저사빛 것 같더라 마컨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컨 3 마컨에서 해봄 3 마컨 아 근데 상대 저거가 가디언이 나오면 아 좀 버겁겠네 자 요거까지 이제 해가지고 오오 어 근데 요새 배신이 많긴 많아요 진짜 저렇게 솔로로 배신하는거 되게 오랜만에 보네 요새는 요새는 팀 짜고 배신하는게 좀 트렌드라 발키리가 요새 있네 쓰읍 아 근데 이게 발키리 4마리정도는 후시하고 지나가도 안되겠나 아 이런 씨 네 거기서 아 우하하하하 백게를 겹쳐놨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너무 풀리한데? 상대 저거가 좀 쌩쌩해가지고요 상대 저거가 좀 쌩쩩해가지고요 상대 저거가 좀 쌩쩩해가지고요 상대 저거가 좀 쌩쩩해가지고요 상대 저거는 그냥 쌩쩩해가지고요 상대 저거는 또 쌩쩩해가지고요 이게 상대죠 상대 저어 상대 저어 상대제 저어 안 들키고 잘 커야 될텐데 시원하게 한번 피워 보입시다 울트라도 나오고 난리 났다 어? 아아아아아아 들켰다 끊겼어요 야 안 들켰어야 되는데 아아 아laus 여쭈어 아 예 아 뇨 알 이 Fora, we are under attack. 전체에 В празд력이 안ropolitana. 저는ợ이의 젊은 기술이나 마사지, 그대가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를 보려야 합니다. 아, at last! We are under attack! 아! 아! 아 근데 여기서 럴컨만 많이 뽑아도 괜찮은데 게임 좀 안하는겨 게임 아 이거 SCV 이제 뺏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SCV 나 초 왔구나 우리 나 초 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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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캐리어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캐리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테란을 완전히 없애고 개요미야 침착하게만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세시가 배신하는 바람에 저 무디 같은 거 저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상한 아들이 많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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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고 이거 다시 내려왔다 이거 자 자 아비터를 주비를 하구요 불가스 이제 뭐 상당히 유리한거 아니겠습니까 테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랑 사이객이 합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분명히 SUPLABS 제발 공부는 분명히 사라지기 DCB 지금 가능한걸로 안녕 저기가 또 이거 깨우러 올 것 같은데 네 한참 하나 없나 다? 캐리어가 좋네요 불을 아주 잘 꺼주고 있어 좋아요 천천히 테라를 키우면 되게 힘이 되요 아 비어 가난해 아 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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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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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마컨하게? 이리 오지마 오지마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 사람은 이사댕긴다고 뭐 욕보네요 이게 귀찮아도 계속 그걸 해야됩니다 가디언을 해야돼 가디언 테라니 벌써 탱크 업그레이드 1리러 어 근데 상대 저 그 공중업이 1업밖에 안되있네 자 옆에 잃어버리구요 오브로드 굴맛 피카소 온라인 우선 체중 나 감수 왜 안나가지? 아앗! 짜증나게 하는구만 다크가 끝 끝 어 상대차거가 그 훈련을 좀 잘 뽑았는데 안되는건 안되는거죠 요! 좋아요 와 뭔데 얘는 뭔데 배신을 하는거야 근데 뭐야 정체가 도대체 아이디 삭제했겠지? 삭제했네 빛 부숴면 되겠는데요 배신 배신하러 들어오네 이제 얍 우리 니쪼찐이네요 니쪼찐 우리 니쪼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니쪼찐 니쪼찐 뭔데 이거 뭔데 뭔데 이거 니쪼찐 뭔데 이거 니쪼찐 뭔데 이거 손을 비세요 니쪼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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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나요 낮추 여덟살 니쪼 니쪼찐 니쪼찐